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교당 내왕식 주의사항 3조의 의미입니다. 교당 내왕식 주의사항 3조는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되는 일이 꼬오면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호 얻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먼저 교당 내왕의 주의사항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진력,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구, 훈련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사막병진수행훈련체계로서 전기훈련법과 선시훈련법이 있습니다. 훈련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무예나 기술, 실물을 배워서 익히는 법, 익숙하도록 다른 체인한테 풀이하고 익히는 또 기질 변화가 분명히 거기까지 법으로 심실을 관련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에서 훈련법은 온물교의 핵심 교리인 이론대도와 인생의 요소한 사유, 공부리도 서목팔조를 반복, 단련하여 부처의 기줄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수령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당 내왕 주의사항은 상시우용 주의사항과 함께 상시훈련법에 좋습니다. 상시훈련법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막 수행을 진행시키는 법으로 전기훈련에서 양산한 3대를 활용해서 그 실제 활용 능력을 키우는 공부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가운데 상시훈련 주의사항은 자력을 바탕하여 스스로 훈련하도록 하는 법이라면 교당 내왕 주의사항은 교당과 교화장, 스승과 법동지들과의 본답감정이나 해오, 법회 참석, 전국훈련 등을 통해서 타력을 입어서 그 사막 공부를 추진하는 법으로서 이 두는 자타력을 경제하여 효과적으로 선대역을 양성케 하는 공부법이 다르십니다. 이 두가 전립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제가 출각을 공부인 모두가 항상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됩니다. 교당 내왕 주의사항은 교당에 와서 상시훈련된 주의사항을 욕조해 실행함에 있어 본답감정, 해오, 정기입선, 내배축선, 참석형과 그 후에 반주하도록 하는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당 내왕 주의사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당 내왕 주의사항은 1926년 오기 11년에 반영된 불법연구의 규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불법연구의 규약에는 제가 공부인이 교무 후에 와서 하는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조항 보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난한 일이 있고 보면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중서하여 교무 후에 양해 얻기를 주의하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 보면은 그 후에 원기 17년에 보경 6대 요령에서 제목이 바뀝니다. 제목이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제가 공부인으로부터 모든 공부인으로 이렇게 대상이 변화됐습니다.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 수 있고. 1933년, 그러니까 원기 28년에 불교 정전의 제목이 교무부에 와서 한한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었다가 원기 47년에 공부인으로 교전이 발행되면서 수정된 정전의 내용의 제목이 교무당대왕의 주의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있고 3조의 내용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교무당대왕의 주의상과 상시운용주의상과 교당대왕의 주의상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인은 제가와 출가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부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상시운용주의상과 교당대왕의 주의상입니다. 대동계 변인품 26장에는 상시운용주의상과 교당대왕의 주의상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동사님께서 상시운용주의상은 유무식 남녀노소 산하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을 하여가면서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대왕주의상은 상시운용주의상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된다고 그렇게 공부해 주십니다. 교당대왕주의상은 일정기간을 통해 교당대왕을 공부하여 자신을 수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방향의 지도를 받도록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셀품 없는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대동의 수행품 1장에 보면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시운용주의상과 교당대왕주의상을 정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기법을 두어 우릴 셀틈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했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법일 입성에 큰일을 성취할지어다. 교당대왕주의상 6개조로 보면 1조는 경과보고할 일, 2조는 감각제출, 3조는 의두양해, 4조는 정기입성, 5조는 법회출석, 6조는 득실되도록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교당대왕주의상 3조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공부를 하거나 일을 지내면서 의심 나고 문당을 일 있으면 혼자서 공부하다가 어렵게 지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출해서 그 문을 뚫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의심이라 하면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마음입니다. 보다 확실한 대답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깊이 탐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의심이 있어야 큰 깨달음이 없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지 못하는 의심과는 다릅니다. 또한 구묘가 되어서 동지와 스승 그리고 교법을 의심해서 감사스럽고 망령되어서 이간질 붙이기를 좋아하고 아첨을 자라거나 잔재주가 많고 의심도 많아서 스승과 법과 회상을 믿지 아니하는 구묘 같은 의심과는 차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저울질하여 비교하거나 경계를 당하여 욕심에 끌려서 이익과 손해를 또는 좋고 나쁜 것을 따져보는 개교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심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해석하지 못하거나 공부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공부요도의 8조 중에 진행사조 하나인 의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한 해석처럼 이유와 이치 간에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알고자 함을 이루미니 만사류루미니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종교에서는 이 의심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태산 대종사인과 대각도 이 의심에서 비롯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 장앙 대각상에 이르기 이전에 관천의 의상, 삼령기원상, 구사고행상, 강변입정상 모두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주만의 온갖 이치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큰 의심을 일으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시고 침통불가사의 힘을 가졌다는 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때부터 산신을 직접 만나서 모든 의심을 풀려 퇴계를 한 그런 희망을 갖고 삼밭제 마당바위를 오르내면서 산신을 만나려는 기도를 오는 해나 지성으로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산을 만나서 모든 의심을 폐계되어 보리라는 결심으로 스스로 찾아온 것과 고향을 거듭하게 되셨는데 그리고 20세가 넘자 산신과 도산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공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시죠. 그때부터 내 일을 잠차 어찌할까 하는 큰 걱정만 날로 쌓이게 되어서 일체의 사랑공대를 잊어버리고 큰 정에 들기도 하셨다가 26세가 되시던 원기 원년 4월 28일에 진리를 크게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일과 이치간의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힘이 되고 만산림을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은 스승과 제자, 교무와 교도사기 또는 동지간의 물음과 대답,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중에 담고 있는 일이나 공부 중에 의문되는 상황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게 되는 문답감정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묵심신통이라 하여 말을 잘하지 않는 반면에 대종사님께서는 성리를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나 또한 말로도 여실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대상종사님께서는 우리는 말 안 할 자리에서는 말 안 하기도 하고 말을 할 자리에서는 말을 해서 적중해야 한다고 하심으로써 의심을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낱말풀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인은 자신을 공부심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나 교무님을 일컬을 수 있으나 사회에서 지자 교무님을 조목으로 솔성도와 인사의 덕혐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앓고시오라고 했으니 인사의 덕혐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신분이나 계급지휘 나이를 막론하고 자기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기에 힘써서 융격을 쌓으라는 말치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호에 있어서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인데 권내 망상에서 고서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증득하여야 하는 증오보다는 낮은 경계로 보는데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법을 해석하고 의심을 해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을 미리 경계하신 조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과 수행이 깊어가면서 법에 대한 해석이 자유로워지고 교류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면서 일어나는 의심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여우 한 마리가 들었음에 따라 스승이나 법을 함부로 말하고 해석하고 의심하는 중분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신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동력 수행품 49장에 2.5이나 기준이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오.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하느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술은 줄만은 기술이 되지 못할 것이오. 도학을 배우는 사람이 시비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공부는 요령이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일과 이치간에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감정을 내리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굽은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받게 하고자 하면 그대들에게 잘한다 잘못한다 한다 하는 데에 불만을 가진다면 본래 배우러 온 목적이 무엇이며 공격하게 정리를 받게 하고자 하면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정당한 비판과 충동한 그대들을 전도해 고감이 되는 것이며 그 전도를 내려주는 은인에게 혹 원망을 가진다면 또한 대응자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그런지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에게 잘한다 잘못한다 한다 한데에라 세상이 잘한다 잘못한다 한데에라 다같이 감사하는 동시에 공부 참된 요령을 얻어나가기에 더욱 힘쓸지에다. 다시 해주십니다. 또한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임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주하고 충두는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는 것이라 제시하시고 이 지경만 벗어나고 오면 불죄의 다름질하는 것이 비행기 탄격이라 본문하십니다. 전산종 복사는 신념 범인 법문이신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역시 대종사님 법문과 같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3조 어떠한 사항이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오면 그 신념 말을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옵기를 주의할 것이오는 진리와 교국에 바탕한 줄맞은 신앙과 수혈을 강도하신 내용이란 것입니다. 신성은 믿음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고 정성스럽게 받든 믿는 마음이며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해서 정성다의 믿고 받든 것을 말합니다. 먼저 법을 닫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할 것입니다. 진리와 법과 스승에 대해 법력을 대고 진급하고 원인을 입을 때까지 줄맞는 공부를 해나갈 것을 다지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